민송이 복화 1-3입니다. 잠시만요. 자, 알겠습니다. 핫 핫 H AT 그래서 하나씩 핫 에 에 합쳐서 에이가 아닌 내가 애 소리 에이 에 아 어 중에서 에 첫 번째 대표 소리 에 내 이름을 불러줘 말고 첫 번째 대표 소리 에 헤드 헤드 잉크 잉크 i-n-k k 그래서 셋 그 다음에는 하나 n-k는 하나 그래서 또 하나씩 i-n-e e e n-k가 내는 소리 랑 n-g가 내는 소리 같이 볼게요 네 자, 둘이 이렇게 붙어있으면 소리 하나를 내는데요 n-k는 항상 응 응 응 n-g는 항상 응 응 응 응 응가가 아니고 응 그냥 응 n-g는 응 n-k는 응크 응 그래서 다 합쳐서 응 응 응 응 응 i는 뭐 중에 i-e-o 중에서 e e horse horse h-o-r-se o-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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horse ham h-a-m a는 a는 a-r-o 중에서 a ham ham 오케이 좋고요 insect insect i-n i-s s n-e-c-t 그래서 insec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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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하나씩 in 둘이 앞에서 in s s s s s s s s a t t c가 t 불러요 cird E는 E에 O 중에서 E에 그래서 여과의 소리 인 얘들 둘이는 세 C는 크 O 중에 스크 스크 중에 크 그래서 얘 세크 키는 항상 그래서 얘가 내는 소리 세크 세크트 세크트 인세크트 인세크트 틀렸죠 쓰기에서 인세크트 틀렸었죠 한번 네 G G G O A T 오케이 그래서 둘 하나 하나 G는 끝 끝 끝 자 O 에는 뭐가 되는지 알려줍니다 O 에는 O O O O 에는 뭐가 된다고요 O O O 앤 O O 에는 뭐가 된다고요 O 오우 오우 잘 기억해두세요 기억해두면 술 먹으면 안되겠죠 고우트 고우트 아가 이구아나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겠네요 이 이 이 이 이 i 건 g u a n 그래서 이구아나 didn't they? 이구아나 ok t 그래서 i 는 i e o 중에서 e g 는 그 g 중에서 그 u 는 u u o 중에서 u u u a e o 중에서 u a e o o a 는 항상 네 a 는 다시 한번 e 아 이거 하나 아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오케이 잠시만요 오케이 소리 펜 펜 헤헤 헤헤 소리하고 글씨하고 다르지? 헤헤 헤헤 감타 헤헤 해줘 감타국이 소리가 헤헤 맞아요? 맞는 거 같애 맞는 거 같애 난 아닌 거 같애 헨인 거 같애 헨 헹 헨 헤헤 헤헤 이게 잘못됐지 않냐? 소리가 뭔데? 핸 핸 핸 핸 핸 핸 그럼 쓸 땐 어떻게 써야 되겠냐? 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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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상해졌어 아 A가 A를 A로 바꿔야지 이거 전번에 부터 계속해서 틀려서 내가 지적하고 알려주고 있는데 왜 똑같은 걸 여러 번 해야 될까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? A A A O 중에서 A 무슨 A야 A는 얘가 안 보입니까? 내 이 글자 이름 뭔데? A 그러면 지금 무슨 소리 내고 있는데 A 그럼 여과의 소리 뭐가 돼야 되는데? 게이트 무슨 A야 A는? 게이트야 게이트야 게이트 오케이 지난 시간에 안 되는 거 설명해 줬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 A가 A가 아니고 A 되고 있습니다 일단 걸 G-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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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-E L-E 이렇게 써서도 틀렸잖아 이렇게 써서 틀려가지고 고쳐 오라고 했대요 고쳐 왔어 바르게 근데 또 똑같이 이상하게 틀리면 어떡합니까? 소리가 아무래도 이런 소리 나는 거 같아요 G-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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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는 도저히 이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G-R 야 G-R 이거는 G-R 야 G-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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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니고 G-R 야 G-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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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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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그 합쳐서 아이는 이 중에서 그래서 얘들 둘이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아니 R 그러면 이런 거 하나 붙이면 걸 하나 더 붙이면 걸 오케이 틀렸던 거 또 틀렸어요 거 K G U M U는 뭐 중에 U U O 중에서 O 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거 거 다 합쳐서 껌 껌 GUM 이걸로 이거 I G L O O 오케이 그래서 셋 둘 하나 하나 하나씩 E E G U U U U U U U U가 된다고 했어 U는 항상 합쳐서 IGL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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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? 오케이 그래서 GATE하고 INSECT하고 GIRL 알겠습니까? 응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응 오케이 지연이가 먼저 왔나? 재빈이가 먼저 왔나? 지연이가 먼저 왔지? 오세요 응 응